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두산그룹이 많이 어렵죠?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산업은행이나 수출은행으로부터 3.6조원의 지원까지 받았는데요.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을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자산을 팔았죠. 두산타워도 팔았고, 두산솔루스도 최근에 스카이레이크라는 사모펀드한테 팔았죠. 모토롤사업부, 클럽무 골프장이네요. 네오플럭스도 다 팔았습니다. 현재 남은 것은 두산인프라코가 남아있는데요. 지난주에 11월 24일날 입찰이 완료됐습니다. 예상 매각가는 1조원입니다. 지금 두산중공업이 보유하고 있는 두산인프라코 지분 36%를 파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두산인프라코의 시가총액이 1.8조원이에요. 1.8조원에 36%하면 0.65조원인데, 6,500억인데 한 1조원 정도 가치를 보고 있어요. 업계에서는. 그건 경영권 프리미엄 같은 거겠죠. 그래서 11월 24일날 입찰에 참여한 기업이 많을 줄 알았는데 흥행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이랑 유진기업이 두 군데가 참여했어요. 현대중공업도 참여 의사가 별로 없었는데, 산업은행의 자회사인 KDB인베스트먼트가 돈을 좀 대줄 테니 참여해봐라. 그래서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 주가를 보고 계신데요. 지금 금요일 11월 27일 종가가 8,340원입니다. 옛날에 한 3만원까지 갔던 주식이 계속 속절없이 하락해가지고 글로벌 금융위기로 건설 경기가 안 좋아진다 그래가지고 거의 2,000원대까지 빠졌다가 지금 그래도 많이 반등을 해서 지금 8,340원까지 온 상태입니다. 지금 증권회사 목표 주가 컨센서스는 약 9,000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8,340원으로 계산한 시가총액은 1.8조원이 됩니다. 두산인프라코 하면은 이 FI, Financial Investor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로 재무적 투자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업계에서는 다 FI, FI 합니다. 그래서 FI라는 표현 꼭 알아두시고요. FI랑 지금 소송이 있죠. 두산과 FI가 어떤 소송이냐 하면은 FI가 두산인프라코어 차이나, DICC라고 하네요. 두산인프라코어 차이나 지분 20%를 2011년에 3,800억에 인수를 했어요. 그 FI가 누구누구냐 하면 IMM 사모펀드, 다 우리나라 사모펀드입니다. 미래해세 사모펀드, 하나금융투자 사모펀드 그리고 두산인프라코가 80% 지분을 갖고 있고 이 사모펀드, FI들이 20%를 갖고 있어요. 두산인프라코어 차이나에 대해서요. 그런데 이제 이 사모펀드들이 20%면 이건 뭐 경영권이 없는 지분이니까 액시스를 하려고 하면은 요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 20%를 인수할 때, 20%를 인수할 때 조건이 뭐였냐. 3년 내 두산인프라코어 차이나를 상장을 시킨다 이랬는데 두산그룹이 말을 듣질 않았어요. IPO를 안 했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조항이 어떻게 되었냐면은 그럼 이 20%를 팔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는 액시스를 해야 되니까요. 여기는 지금 전주들의 돈을 받아서 굴리는 거지 이거 천년만년 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파는데 이거를 팔라 그러면 20% 지분이 경영권도 없는 지분이라 멍텅구리 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FI들은 요구한 게 뭐냐 하면은 지분을 매각을 한다 그러면은 두산인프라코어의 드래그올롱을 행사 가능하다. 여기서 또 하나 용어 알아두셔야 될 게 좋을 게 드래그올롱이 뭐냐 하면은 이 소수 지분을 보유한 사람이 지분을 팔 때 이 다수 지분을 보유한 그러니까 두산인프라코어죠. 여기서는. 그런데 너희들도 같이 팔아야 돼. 이게 그러면 뭐가 좋을까요? FI 입장에서는. 이거는 경영권이 없는 지분인데 20%는. 그 80% 경영권이 있는 지분까지 같이 팔면은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경영권 프리미엄. 경영권 프리미엄 할증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드래그올롱을 행사를 했는데 드래그올롱을 행사했더니 두산인프라코어가 이걸 거부했어요. 뭐냐면은 이 DICC를 팔라고 하면은 이 DICC에 대한 회계장부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야 새로운 잠재적 매수자가 그걸 보고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두산인프라코어 측은 매수 희망자도 지금 없는데 어떻게 이런 기밀들을 주냐 하면서 이게 어깃장을 놓고 매각을 방해한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소송이 갔습니다. 소송에 가서 첫 번째 1심에서는 두산이 승소를 했어요. 그런데 2심에서는 FI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서 30만 남고 있는데 최종 심판에서 FI가 승소하는 경우에는 두산인프라코어는 지금 3,800억 원에 인수를 했다고 했잖아요. FI가. 그런데 그걸 7,000억 원 이상에 다시 FI 지분이 20%를 사와야 합니다. 지금 뭐 그동안의 지연이자라든지 그다음에 손해배상액 이런 거 다 포함해서 7,000억 원 정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지금 우발 채무인 겁니다. 여러분들께 인적분할의 기초가 안 돼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왜 설명드리냐 하면 지금 우발 채무가 7,000억 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두산인프라코어를 누가 사가겠어요? 우발 채무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우발 채무를 어떻게 떼어내느냐 그런데 이거를 산업은행과 두산인프라코어가 머리를 맞대고 짜낸 아이디어가 인적분할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거는 이제 어떤 회사 A라는 회사를 가정해 볼게요.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1,000원이고 발행주식 총수가 100주예요. 그럼 1주당 가치가 10원이겠죠. 1,000원 나누기 100주하면 10원이죠. 이 회사가 이제 자산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지분을 5% 갖고 있다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리고 광화문 인근에 500평의 유유 토지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 다음 이 회사의 본연의 사업은 건설기계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제 최대 주주 지금 현재 문맥상으로는 두산중고금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건 가정입니다. 이런 수치들은 다 가정이니까요. 거기가 40주를 보유하고 있어요. 이 회사의 100주 중에 40주니까 지분율은 40%고 시가총액은 1,000원에 40%니까 400원이 최대 주주의 지분가치일 겁니다. 나머지 이제 60% 지분은 60주는 다 소액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다고 해 볼게요. 그럼 이 회사를 인적분할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회사 A와 회사 A다시로 인적분할을 하는데 이 회사 A에는 뭘 남기냐면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지분 5%랑 광화문 인근 500평 이거를 남기고 나머지 건설기계 사업하는 이 사업 부분은 A다시에 남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치를 쪼개보니 처음에 1,000원의 가치였는데 이거를 200원 대 800원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주식 총수는 똑같이 유지합니다. 100주 100주. 그럼 1주당 가치는 이건 2원이 되고 이건 8원이 되겠죠. 그러면 인적분할한 후에 최대 주주는 어떻게 되냐. 각각의 회사에 대해서 40주씩 보유합니다. 원래 인적분할하기 전 회사에 40주를 보유했는데 이제는 회사 A에 대해서도 회사 A다시에 대해서도 40주씩 보유하게 됩니다. 지분율은 40%씩 보유하게 되겠죠. 하지만 지분가치는 이거는 200원에 40%니까 80원이고 이거는 800원에 40% 보유하고 있으니까 32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할 전과 분할 후에 지분 최대 주주가 보유한 지분가치는 400원으로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덧셈 뺄셈 한 겁니다. 산수에 가까운 거죠. 이게 인적분할입니다. 인적분할 기초를 보셨으니 이제 두산인프라코어의 인적분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두산인프라코어가 인적분할을 왜 할까요? 지금 현재 구조를 보시면 두산중공업이 두산인프라코어를 36%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이 문제 많은 두산인프라코어 차이나 DICC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고요. 나머지 20%는 재무적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두산 밥캣 여기에 51.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적분할을 어떻게 하느냐 이 두산인프라코어를 두 가지로 쪼개는 겁니다. 아까처럼 여기에는 투자 부문이고 이거는 사업 부문이라고 신문에는 그렇게 놨더라고요. 투자 부문과 사업 부분으로 인적분할을 한다. 그럼 이 두산중공업은 여기에도 36% 이쪽에도 36%를 보유하게 된 거예요. 그럼 이 투자 부분에 뭘 몰아줬냐 하면 이 두산인프라코어 차이나 DICC 지분 80%랑 두산밥캣 지분 51%를 이쪽으로 몰아주고 나머지 두산인프라코어 사업 부분에는 여기 건설 장비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 건설 장비, 건설 기계 사업을 이쪽에다 몰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좋냐 하면 두산밥캣은 두산그룹 내에 남겠죠. 이거를 매각하는 거니까요. 매각은 이것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계속 두산그룹 내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두산밥캣을 매각하지 않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DICC 관련된 우발 채무 7천억 원도 클린화됩니다. 클린화라는 뭐냐면 이걸 사간 두산인프라코어의 사업 부문을 사간 사람은 DICC의 우발 채무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이쪽이 다 책임지기 때문에 이 두산인프라코어 투자 부문, 이 회사가 책임을 다 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클린화,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인적 분할을 한다는 겁니다. 두산인프라코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연결회계를 좀 아셔야 됩니다. 연결회계, 많이 어려운 개념인데 그리고 또 여기서 나오는 지배주주 순이익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과연 뭔지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두산인프라코가 지배기업이고 그 다음에 그 아래 종속기업으로 두산밥캣을 가지고 있어요. 두산밥캣의 매출과 이익이 엄청나게 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배기업 두산인프라코어는 별도 재무재표도 만들고 연결재무재표도 만들어요. 연결재무재표가 요즘은 IFRS 도입 이후에는 주재무재표가 돼서 가장 중요한 재무재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한 예를 통해서 한번 보시죠. 예를 들어 이제 두산인프라코어의 매출액이 1000억원이고 밥캣도 1000억원 그 다음에 두산인프라코어의 영업이익이 100억원이고 단기순이익이 50억원이라고 할게요. 밥캣은 이제 1000억원, 영업이익이 200억원, 단기순이익이 100억원 훨씬 더 크네요. 모해사인 두산인프라코어보다 이 두 개를 연결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아주 산수입니다. 이 덧셈을 하는 거예요. 여기 매출 1000억원이고 여기 매출 1000억원이니까 여기 2000억원이 되고 이거는 100 더하기 200 해서 300억 50 더하기 100이 돼서 150억 이렇게 됩니다. 이게 만약 51%밖에 보유하지 않았는데 두산 밥캣 지분을 두산인프라코어가 51%밖에 보유하지 않았는데 이걸 다 가져오는 겁니다. 이게 뭔가 좀 찜찜하시죠? 이게 보면 단기순이익 100억원 중에 100억 중에 51%에 해당하는 것만 두산인프라코어가 되겠죠. 49%는 다른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소액주주들이. 그러니까 51%에 해당하는 이 단기순이익의 51%에 해당하는 51억만 가져오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50 더하기 51억 하면 101억이죠. 이게 바로 지배주주 순이익이라는 개념입니다. 결국은 부산인프라코어가 가져가는 이익은 101억 원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손익계산서상에는 150억이라고 써 있어도 손익계산서의 밑에 자세히 보시면 지배주주 순이익이라고 있어요. 어떤 기업들은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배주주 순이익이라는 게 저는 말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101억이 실질적인 순이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나 이런 분들이 펄을 계산한다든지 할 때는 이 지배주주 순이익 가지고 밸류에이전을 한다 이거예요. 그럼 이 49억 그러니까 두산 밥켓의 49% 지분을 갖고 있는 다른 사람들 몫이라 이거예요. 49억은 그러니까 150억 단기순이익을 101억과 49억으로 쪼개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흔히들 신문기사나 이런 거 보면 두산인프라코의 올해 단기순이익은 150억입니다. 이렇게 그냥 발표를 하고 끝난단 말이죠. 그러면 분석이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그 밑에 보시면 여러분 다트나 전자공시 들어가서 보시면 밑에 항상 있습니다. 이렇게 지배주주 순이익이랑 비지배 지분이 그러면 지분 20%를 보유했을 때는 뭐냐. 이거는 종속기업이라고 하지 않고 관계기업이라고 합니다. 만약 두산 밥켓의 20% 지분만 갖고 있다 그러면 이 매출을 1,000억을 다 끌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도 안 끌어와요. 이건 거의 자기가 지배하지 않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매출에 손대면 안 되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200% 하나도 안 끌어옵니다. 단기순이익은 어떻게 되냐면 50에다가 뭘 더해주냐면 밥켓이 단기순이익을 200억을 냈어요. 그런데 지분율은 20%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100억 단기순이익 중에 20%인 20억은 두산인프라코어라는 거죠. 두산인프라코어 거니까 두산인프라코어의 단기순이익은 70억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다 온전히 지배주주 순이익이죠. 이렇게 돼서 지분이 20%일 때와 51%가 회계처리가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걸 좀 보여드렸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의 실제 연결 손익계산서를 한번 보시죠. 이건 A모 증권사에서 2021년 내년이랑 내후년 22년 예측까지 한 자료입니다. 이제 보통의 애널리스트들이 밸류에이션 할 때에는 이제는 20년 실적 가지고 하지 않아요. 이제는 내년 항상 주가는 미래의 이익의 함수이기 때문에 2021년을 본단 말입니다. 2021년에 펄을 이용한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했나 한번 보시죠. 지금 21년 매출은 한 8.4조 원되고 이게 10억 원 단입니다. 이 중에 밥캣 매출이 4.6조 원이에요. 거의 반 이상이잖아요. 그리고 단기 순이익을 이제 4,400억으로 봤고 그런데 단기 순이익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지배주주 단기 순이익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 2,500억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밥캣의 49% 그러니까 밥캣 지분을 한 51%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49% 지분에 해당하는 순이익은 다 제거해야겠죠. 그래서 나온 게 2,500억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주가가 8,320원인데 그러면 시가총액이 1.8조 원이거든요 현재 그럼 1.8초 나누기 2,500억 하면 퍼가 현재 7.3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이 동종업의 퍼가 8.7배다. 그래서 2,500억에다가 8.7배를 곱하면 이제 만 원이 나오고 이 만 원을 시가총액으로 하면 2.2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주가를 만 원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증권사들이 두산인프라코를 다루고 있는 증권사가 몇 개 안 되더라고요. 한 서너 개밖에 안 돼요. 거기에 목표주가 평균 컨센서스라고 그러죠. 이건 9,00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8,300원 정도니까 다 홀드 의견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오늘은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